3목본 1목본 2목본 나오십시오 사이온 Drop 뇌절치면 미도분 오늘 세명이 세명이야 한번 쳐볼까? 뇌절 한번 쳐봤다 뭐야 미포스포터야? 간땡이가 배박기 나왔네 어.. 미포 서포트한테 짐이지 않겠지? 음.. 오픈만 안하면 돼 얘들아 갑자기 막 갑자기 팀원들 이렇게 싸운 다음에 안해 오늘 미드 박치기만 두 번 나왔는데 어.. 한 번도 하면 진짜 안한다 오늘? 이거 재미지 라인전대만 딱 재미있어요 저거 라인전 끝나면 노잼댐 노잼댐 그만 맞아 형 유성 맞으면 위험해 일단 잡기 잡았다 멍청했어 뒤로 뺐으면 살았는데 야 그걸 왜 고시컷으로 다 맞아 내가 견제 다할게 기다려 유성권 오.. 비비안 좋구요 쌀자리에 대명사지 오르라 에마테라스 야 이거 그부가 위험한디 그부 형님 안죽죠 저걸 다 놓쳐 근데 저걸 놓쳐 다 리얼로 아쉽다 저걸 다 놓치다니 오게이 판맛 나쁘지 않았어 유성권 나쁘지 않았다 가잖아 유생권 오르라 오르라 잡았다 지나가요 못잡는데 나 못잡는데 이 맞으면 잡아 그가 왔다 그가 왔다 그가 왔다 그가 왔다 그가 왔다 그의 미르 설마 안잡게 이런 음 근데 뭔가 할만하다 어 바텀에서 은근히 그나마 승점을 올리고 있어요 음 딴 데보다 자 카릴 녹음 야 너무 빨리 썼다 지나가요 오 아 나 장피하네 으아아아 잡팀 잡았는데 호응이 좀 빨랐어 형님 그렇지 나이스 그럼 좀만 쳐져있어 이제 딱 자리 잡았을때 아 정보여님 8천론로 이거 받습니다 나이스 에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수에서 유성폼 그래서 드러누워서 핸드폰으로 젤리님이 올리신 유튜브 영상보면서 삐끼룩다가 잠들고 아침에 기분 좋게 궁 나이스였다 이시야 궁 개질이었어 이 정도 패 있으면은 안져요 내가 4킬이나 했는데 싸이온은 항상 강하지 제발 들어와라 멍청이처럼 오라 지나가요! 아이고 야 너무 연계가 나쁘진 않았다 그랬다 스턴기 동시에 쓰긴 했는데 화력으로 잡았다 그래 미포터인데 설마 지겠어 저거 옛날 유물 아닙니까 초창기때 지금은 너프하심에서 미포가 안돼 미포터가 한타때 무누네한테 이거 쓰면 돼요 방어력 감소가 커가지고 원딜 보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Q차징으로 어그로 끄는거랑 아이고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야 인터필 사라졌어 이거 어떻게 뭐야 이거 어? 야 인터필 사라졌어 태키 아니야 어떻게 해요 안돼 이거 어떻게 아니 DF 눌러 아니 그거 아니고 야 안보여 미니맵도 ESC 안돼요 컨트롤 F야? 쉬프트 F예요 뭐 이딴걸 만들어놨어 이거 라이어 뒤질래? 아니 뭐 라이어 장난치냐? 아 이런걸 왜 만들어놨어? 키로 Y Y 아니야 R2G 아니야 F가 아니야 뭐 이딴걸 만들어놔 사이코들인가? R2G 아니야 컨트롤 U 아니야 야 키 알려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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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제발 알려줘 나도 이런경우 처음이에요 진짜 롤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안보여 어떻게 해야돼 본부 안보여 어떻게 해 피도 안돼 ESC도 안눌러줘 아 좀만겜같은게 진짜 제발 뭐 아무것도 안떠요 스캔 묻은가봐 재제발하면 된다고 진짜? 아 R2F도 안돼 됐다 아니 안됐네 설정이 안켜져요 아 진짜 X같다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니 너는 너무 롤을 손흘이했어 키도 안나가 스킬키도 아 너무 짱난다 이거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금방 대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엄청 화가나 진짜 엄청 화가나 진짜 어? 이런 개거지같은 UHD 모두 숨기라고 어떤 사이코아이가 만들어놨냐 어떤 사이코야 만든 놈 진짜 면상 때리고싶다 아니 왜 만든거야 저걸 게임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RTZ야 RTZ 키 눌러도 안됐어 버그인가 봐 버그인가 봐 진짜 그냥 좀만게임이네요 라이온스에 한층 더 정이 떨어집니다 한층 더 정이 떨어졌어 진짜 클락 껐다 키면 됩니다 그래 왜이래 또 크리미널 에러 아 홀리 홀리 퍽 쉣 홀리 퍽킹 쉣 아니 왜 또 이래 왜이래 에이 대접속 후 얘들아 좀만 버텨줘 제발 이 악물로 버텨줘 들어간다 됐다 제발 버텨줘 제발 좀만게임같은 야 유다 됐다 아씨 아 이런 개쓰레같은 버그가있네 조심하세요 아 버그 됐다 X만게임 아 아무 키도 안 눌러져 단축키도 안돼 ESC도 안돼 아이씨 으아아아 진짜 지옥 같았다 너네는 뒤졌어 이제 야 한명 더 와야된다 궁 이니치 걸기는 그래 이리야 피와노 아니 얘네 왜이렇게 세졌어 자 아직까지 유지해요 그래도 롤하면서 이런경우 내가 난생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했습니다 진짜 난생 처음 겪는 일이야 나이스 핑너섭 이미 좀 많이 기울었나 으아 제발 죽어 나간다 나간다 와드 막아줘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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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다 으아아아아아 이거 치면 나 진짜 울거 같애 나 진짜 울거 같애 나 볼줄 몰라요 나중이보다 지금 볼 상황이 아니야 빨리 와드 받고 해야돼 지금 그 상황이 아니야 지금 그 한가하게 UI나 보면서 그걸 체크할 시간이 아니야 설정 안되있어요 내가 설정 따로 안했어 버그야 그냥 좀만 게임 버그입니다 간다 연계기 발동 그렇지 이거지 카밀 여깄다 죽였어 가야되 그렇지 슬롱 올렸다 슬롱 올렸어 느낌이 좀 느낌이 좀 느낌이 좀 아마테라스 오케이 죽지마 마라 크 Dont 요놔 왁 크랩 적을 드려췄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R 탭하면 걸리는 버그래요? 이런 중소기업 존망 게임 개똥 게임 갈비지 게임 쓰레기 게임 그딴 버그가 왜 갈리는 거야 너무 치명적인 버그잖아 미니웹도 안 보이고 뭐 단축키도 안 눌러줘 아니 다 이긴 게임을 그거 하는때문에 제기생겼네 근데 젤리형 제접한다고 팀원들한테 살이라고 했으면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정보 엔터창이 안 된다고 애들아 야 채팅을 못친다고? 스킬이 안 나간다고 그때 사진찾기 못하더라고 말을할수 없다고 벙어리라고 인마 벙어리라고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해 입이 없는데 너무 뻔해 이거 미드에서 거는거 너무 뻔하고 내가 거는 이거 막아 카밀 막아 아 어떻게 안되나 김치사다 김치사다 아다다다다 그렇지 그렇지 으아아아 이거치어야지 아군이 다녔습니다 알았어? 마이너스 개그 아니라고 캬 펫 이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알 Folks 정답 igner 방금 전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게임으로 살인 날씨겠구나 게임 멈춰가지고 개박 쳤어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제발 살려줘 액처라이덱 으아아아악 롤은 탑겜이다 어? 어? 아니, 좀마겜인거? 갓게임이까악 으아아악 아아아악 롤은 갓겜이다 얘들아, 발온한테 죽겠다 제발, 멈춰 제발 멈춰 무서워 으앙 원들 셋이나 발온 아 힘들지 히에ㅡ 이거 치면 나 때문이야 진짜 나 때문이 아닌가? 라이어 때문인가? 일단 버그 하나 못만들어? 으아악!! 죽어C 이걸 들어온다고? 정신 나갔네 이거? 슬로우 걸고 에어붕.. 아... 궁 잘 씹네 망했다 이거 그게 안 찍어 좀만 게임이네 1,1이 너무 세다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이게 게임이야? 아니 뭐 이딴 버그가 생겨 보그가 너무 컸다 아니 뭐 이딴 버그가 생겨 보여드릴게요 아니 대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 이거 진짜 억울해가지고 얘가 왜 이렇게 게임 아파진거가지고 이 새끼 왜 이러는거야 노망났나 이거 그럴 수가 있는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토 나왔어요 잘 되다가 다 이기고 있었어 봐봐 다 이기고 있는데 봐봐 이기고 있다가 봐봐 안진대 저 임마 진다고 멍청한 새끼야 멍청이 너야 그래서 하다가 아니 위에 여기 좋았는데 멍청한 새끼 스킬 찍다가 버그 올렸나? 어 스킬 찍다가 버그 올렸어 갑자기 스킬이 컨트롤 Q가 그러죠 내가 아마 스킬 올리려고 알트인가 컨트롤 Q인가 눌렀을거야 누르다가 스킬 업을 하는데 갑자기 사라져 갑자기 이렇게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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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런다고 뭐야 이거 어떻게 나 인터페이스 사라졌어 잠깐 이런줄 알았어 잠깐 이게 계속 지속돼요 어? 야 인터페이스 사라졌어 갑자기 계속 이래 이거 어떻게 해요 안풀려 이게 절대 버그를 해 이게 버그를 해 존맘게 버그를 해요 이게 나 대접을 해야되는데 너무 늦게 알았어 빨리 알려드려 이거 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줄 알았어 아 이게 뭐 사진 찍는 모듬구나 아 이거 아니고 미맥도 안보이고 이거 이 모드를 왜 만든지 모르겠어 아니 제트는 와우고 만든 덤 이거 넣어먹어 아니 어떻게 해 만든사람 이거 이거 제접이 안내 어떻게 해 에이웨스게임에서 이딴걸 왜 만드냐고 이게 롤이야? 아니 와우야 이게? 뭐 이딴걸 만들어놨어 이거 라이어 뒤질래? 어? 아니 이게 와우냐고 아 이런걸 왜 만들어놨어? 키로 또 에러가 떠 제접하니까 또 크림나 에러인가 뭔가 떠 이런 붕신같은게임 이게 또 떠요 이것 때문에 시간 더 걸렸어 이게 왜 뜨는지 몰라 홀리 뻑쉣 어 개뻑쉣입니다 홀리 뻑킹쉣 나 갔다오니까 져있어 갔다오니까 이미 뒤처진거지 갔다오니까 우리팬들 뭐합니까 한 명 없는데 버티면서 다 큰거지 이걸 왜 져야되는데 롤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으흫 안해 안해 더러워서 안해 이게 게임이야? 어 내일 하겠습니다 와우도 이게 있는데 와우는 편해요 이게 롤에서 이게 야 나는 롤에서 이게 생길 줄 몰라서 꿈에도 뭐 이딴게 생겨 와우는 단축키가 편한데 롤은 그게 버그였어 존맡겜 같으니 아 와우 와우 ñ 홀ann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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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